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호망 간편 보험 임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5년 고지형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위 이상 통원치료 30위 이상 약복용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표준형보다 3%에서 4% 정도 저렴한 유병자 간편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박이구요 수술은 이제 고지상에 포함이 안되고 입원만 그것도 당일 입원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되고 2위 이상부터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51010 보험이 현대해상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편고지형 51010 그리고 51010 퍼펙트 플러스 오늘은 현대해상에서 나온 51010 31010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들으시길 바랄게요 각 회사마다 51010이 뭐고 31010이 뭐고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개념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번째에요 현대해상 건강 고지형 우리가 51010 KB 손해보험에서 작년에 출시가 되면서 정말 미친 대박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DB 손해보험이나 메리치나 현대해상에서 뒤늦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특히 현대해상 51010 9.9 스타 이 상품은요 일단은 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고 51010 퍼펙트 플러스 보험은 15세부터 일단은 그 이후까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준체 건강 고지형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9된 9 일단은 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태아보험은 현대해상으로 많이 가입하잖아요 현대해상으로 먼저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으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태아 출산하고 나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하잖아요 물론 전환하고 병력이 없으면 농협이나 롯데 저렴한 소형회사로 많이 가입을 해요 아니면 DB 손해보험으로 그런데 병력이 있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아깝다 그렇게 되신 분들은 태아보험에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특히 9된 9 스타 어린이보험은 6세부터 가입이 돼요 그래서 오텐텐 9된 9 스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감기나 배탈 같은 잔병치레 말고는 수술 입원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6년부터 10년 고지형으로 약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6세 같은 경우는 6살밖에 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6년 고지형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18세 같은 경우는 8세 동안 입원 수술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8세 일단은 8년 고지형으로 그 다음에 9년은 9년 고지형으로 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년 고지형은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퍼펙트 플러스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역시 오텐텐 보험인데요 6년 전에 건강검진 받다가 대장용종 제거한 적 외에는 이 이상 일단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수술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오텐텐 다른 보험에서도 오텐텐 중에 중간에 텐은 뭐죠? 입원 수술한 적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상은 뒤늦게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내용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고요 입원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당일 입원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된다는 거 특히 교통사고나 응급실 내원하신 분들은 당일 입원 많이 하시잖아요 당일 입원, 하루 입원한 사람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되고 이 이상 입원한 사람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6년 고지형부터 10년 고지형까지 있는데요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무지막지하게 저렴하게 가입하다 보니까 이번 달에 출신해서 일단은 오텐텐 표준형 보험으로 어린이와 성인 보험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모찌빵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시고요 자 표준체의 건강고지형 오텐텐 보험이에요 건강고지형 상품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퍼펙트 플러스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퍼펙트 플러스와 구댕구 스타 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구댕구 어린이 건강보험은요 설계사분들이 아시겠지만 6년 고지형, 7년 고지형, 8년 고지형, 9년 고지형, 10년 고지형이 있는데요 8년 고지형으로 가입하면 거의 보험료가 매우 많이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10년 고지형 하면 당연히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오텐텐 퍼펙트 플러스 보험은요 여기 보시면 6형서부터 10년까지 고지하고 매우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상이 일을 갈고 만들었네요 모찌빵님 맞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되거든요 선택한 건강고지 연수에 따라 알리의무가 변경이 된다는 거죠 같은 상품이긴 하지만 나는 5년 고지할 거야, 6년 고지할 거야, 7년 고지할 거야, 10년 고지할 거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표준체 보험이에요 이제 똑같죠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런 부분들만 고지상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3개월 이내 마약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고지상에 포함이 되고 3번은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표준형이죠, 5년 고지형,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이런 부분에 고지상에 포함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11대 중과실이 아니죠 운전자 보험이랑 계속 입이 아주 그냥 방정입니다 11대 중대 질병이 돼서 고지상에 포함이 되면 예, 거의 다 거절이에요 아니요라고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새벽 1심에도 불구하고 40명 정도 동시간대에 들어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이거 표준형, 건강고지형 알리의무에요 오텐트의 어린이 몸이죠 6세서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거 이 상품은 구댕구 알리의무스타가 이제 5번, 5번에서 똑같아요 5번까지 중간에 일단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5번까지는 고지상이 다 똑같습니다 표준체와 여기서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이 1번이죠 2번 수술 그러니까 6년부터 10년까지는 2번 수술에 대해서 고지상에 포함이 돼요 이 구댕구 어린이 스타 보험은요 하지만 1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성인 51010 보험은요 수술에 대해서는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내가 발바닥 티눈으로 수술을 100번, 1000번 했다 수술에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2번만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당일 2번, 특히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응급실 이런 거는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이상부터 입원한 것만 고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표준체에 건강고지어 알리의무에요 타사의 특히 노란색 원이죠 KB 손해보험이죠 6년부터 10년까지는 2번 수술, 3대 진단은 고지상에 포함이 됩니다 자, 현대해상 51010은 두 가지가 있어요 6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구댕구 스타 여기서는 2번 수술만 고지상이에요 3대 질병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B 손해보험보다 더 고지상이 심플해졌다 하지만 지금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성인 51010 보험은요 2번, 그것도 당일 2번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이상 2번만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 수술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3대 질병이죠 5년 이내는 6대 질병이에요 암, 뇌졸중, 급성신근경세, 심장판막, 강경화 이런 부분들만 고지상인데 6년부터 10년 고지상은 암, 뇌졸중, 급성신근경세만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KB는 2번 수술 3대 질병은 고지상에 포함이 되지만 현대해상 성인 퍼펙트 모험은 2번만 고지상, 6년부터 10년까지는 5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표준체랑 하지만 2번만 고지상이고 수술과 3대 질병은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퍼펙트 플러스 입원 2일 이상 당일 입원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낮에 병동이나 1박 2일, 입원 이런 거는 고지상이지만 그거 빼놓고는 당일 입원한 거 교통사고 짧게 아니면 응급실 이런 건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6년 전에 건강검진실 대장용종 제거했어요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KB는 고지상에 포함이 돼서 거절이지만 왜냐? 수술은 대장용종도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6년부터 10년은 여기 보시면 수술과 3대 질병은 패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8년 전에 요로교수를 제거했어요 당일 입원하고 낮 병동에 입원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현대상은 패스다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KB는 가입이 거절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백업부장님 보험료 궁금해요 매우 저렴합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업계 최대의 원조보다 업계 최대 저렴해요 원조는 어디죠? 당연히 K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삼성보다도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타사보험료 비교를 해드릴게요 종합보험에 암진단비 2천만원 내열관 허율성 천만원 수술비 항암방사선 같이 넣었어요 1년 뒤 무사고 일단은 현대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 6월달부터는요 6월달부터는 우리가 5년 고지형 5년 이내 입원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이 51010 보험 말고요 5년 이내에 표준형으로 가입했으면 매년 무사고 입원수술을 안 했으면 매년 할인을 받아서 51010 보험처럼 결국에는 10년 동안 최대 3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쉽게도 6월달 5월달에 가입하신 퍼펙트 스타 가입하신 분들은 퍼펙트 5년 고지형으로 가입했어도 매년 무사고시에는 할인을 못 받고 지금 6월달부터 퍼펙트 스타 가입하신 분들은 매년 무사고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1년 뒤에 무사고 전환이에요 종합플랜이죠 당사 스타 51010으로 가입하시면 타사보다 훨씬 보험료가 저렴하고 2대 질병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는 또 현대상이 워낙 저렴하잖아요 수술비도 생부약관 매회 임시출산 요시금 재앙절기 치액이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2대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들도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고 1호종 수술비도 DB, 삼성, KB보다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걸 요 도표상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조, KB 손해보험 DB, 삼성보다 완전 미친 대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나빈면제가 돼요 자 타사 어디죠? KB, 메리치, 현대 요즘에 웬만한 데는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 거의 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나빈면제가 돼요 상해, 질병, 후장애 50% 그런 식상한 거 말고요 업계 유일하게 우리가 심혈관 질환 특히 I49가 뭐죠? 기타 부정맥이잖아요 기타 부정맥이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 시에는 나빈면제가 돼서 보장은 받고 차후 보험료를 내지 않나도 된다는 겁니다 자 동조업계에 일하시는 석유사분들 심혈관 질환 특히 기타 부정맥 포함한 심혈관 진단으로 진단받아서 나빈면제 가능한 회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 보험왕이 커피쿠퍼 스타벅스 바로 쏘겠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기 보시면 30대 이하 심장질환 그것도 78.2%는 부정맥인데요 부정맥으로 진단 시에 나빈면제 되는 회사는 현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질병코드 보시면 I20서부터 쭉 있는데요 특히 I47, 바체선 빈맥, I48, 신바세돈민초동, I49 기타 부정맥 이런 3개, 3개 이것뿐만 아니죠 이 빨간 글씨가 부정맥이지만 심혈관 질환은 I20서부터 I50, 신부정까지 모두 다 진단 시에 나빈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KB, 메리치, 롯데, 소형회사, 대형회사 다 나빈면제가 안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친 대박이에요 심혈관 거기서 I49 부정맥, 바체선 빈매, 신바세돈민초동이 진단밭 나빈면제가 된다 이거 손해율 어마무시하다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민들레님, 구댕굿 입원수술이고 퍼펙트는 2 이상 입원 없으면 할인 퍼펙트가 할인조건 좋네요 맞습니다 매우 좋고요 모찌빵님, 큰 회사들이 서로 할인해 주니까 우리만 2등이네요 맞습니다 결론은 현대해상만 부정맥, 심혈관 질환으로 나빈면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체 건강형 알리우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표준체 건강고지형 6세부터 40세까지는 구댕구 스타 51010으로 가입하시면 할인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15세부터 65세까지 51010 퍼펙트 플러스로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구댕구 어린이보험 6세부터 40세까지 그래서 나빈면제는 이렇게 많아져요 특히 심혈관 질환, 특정 이대 이런 부분들로 나빈면제가 되기 때문에 나빈면제 부분과 40세 전에 뭐 나빈면제 이런 부분 원하시면 구댕구 스타 51010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빈면제는 필요가 없지만 나는 15세부터 65세 전에 그리고 나는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 고지 안 해도 가입이 되는 51010 보험으로 가입을 원해 이러신 분들은 8대 나빈면제 로 9대 나빈면제의 구댕구 스타 보다는 좀 더 취약하지만 그래도 할인은 30% 이상 받으면서 수술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가입 이후에 무사고 할인도 있어요 자 51010 보험은 가입 당시에 처음 출발지 가입 시기부터 30% 할인받고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좀 중간에 유병자 보험이나 아니면 표준형 5년 가입하는 사람들 내가 6년서부터 10년까지 입원 수술 때문에 51010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5월달 4월달 그 전에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6월달부터요 가입 이후에 매년 1년마다 무사고가 되면 최대 6년부터 10년까지 최대 30% 이상 51010 보험처럼 저렴하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가입할 때도 할인 이후에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할 때 할인받고 건강 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7년까지 내가 7년까지 무사고 입원 수술을 안했다 근 7년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한 다음에 8년 9년 10년 동안 입원 수술을 안했다 혹은 입원했는데 수술을 안했다 하시면 매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가입할 때 할인이에요 가입 이후에도 할인이 되죠 매년 무사고 시에 보험료가 지금 수술은 상관없고 당이 입원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 이상만 입원 체크만 안 하면 매년 매년 할인을 3%부터 5%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이후에 전환 할인 예시에요 자 5년 고지형은 어떻게죠 무사고 1년이죠 6년으로 이제 할인을 받고요 무사고 2년은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해서 총 30% 이상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6년형으로 가입했다 7년형으로 가입했다 이러면은 3년 할인형이 더 되겠죠 내가 9년형이다 그러면 1년까지만 그래서 결론은 10년 고지형까지 꽉 채워서 30%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체 건강고지형 무사고 할인이에요 9대9 스타 1010 무사고 전화 할인 여기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9대9 스타 종합보험은요 1종 표준형과 2종 무해지가 있는데요 일단 현행은 일반고지 5년만 고지상이고 신설은 6년부터 10년까지 그런데 현행은 0세부터 40세까지만 일단은 일반심사 5년 고지형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신설은 6년 고지형은 6세부터 40세까지 자 가입 나이는 여기 보시면 10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왜냐 6세부터 9세는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6세부터 가입이 되잖아요 6세부터 10세면 5년 동안 입원 수술한 거 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5세부터 돼야 6세때 가입한 사람이 아 15세가 돼야 적어도 6세부터 15세까지 10년은 고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6세부터 9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부담보 할증 인수 계약 전환이 불가해요 당연히 부담보나 할증 있는 사람들은 고지를 하고 병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보나 할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보나 할증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6년부터 10년 고지형은 전환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두 번째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여기서 현행은 5년 고지형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신설은 나빈면제 미적용형으로는 안 되고 일단은 2종 나빈면제 적용형과 무해지 모험은 6년부터 10년형으로 고지에서 15세부터 60세까지 매년 할인을 받으면서 10년까지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부담보 할증 가입이 된 사람들은 계약 전환 일단은 매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전환은 전환이 안 된다는 거 부담보나 할증이 있다는 거 병력이 있다는 거니까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구덴구 스타 텐텐은 가입은 6세부터 무사고 전환은 10세부터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저 보호망 썸네일에 나온 대로 유병자 간편 3텐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표준체로 5년까지 고지하고 가입하는 보험보다 3%부터 4%까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요 우리가 5년 고지형은 5년만 입원수술 보잖아요 텐은 10년 이내 입원수술을 봐요 물론 또 우리가 5년 고지형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여러가지 고지형이지만 이 10은 5년까지는 6대 질환, 5년까지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3대 질병만 고지상이 포함된다는 거 최근 3개월 이내는 표준형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10년 입원수술이면 일반 5년 고지형보다 더 고지를 많이 하잖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원치료하는 사람들 특히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이 표준형은 고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편한 3텐텐은 통원치료에 지병이 있는 고혈압, 당뇨, 유마테스, 관절력, 고지혈증 여러가지 골다공직, 약복용 하신 분들은 3텐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유병자지 표준형 보험 5년 이내 입원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 중에서 30일 이상 약복용이거나 7일 이상 통원치료는 혈압약, 고지혈 복용한 거 고지상에 포함이 된잖아요 하지만 3텐텐 보험은 통원시 고지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고지혈만 복용하고 입원수술한 적이 없으시면 입원한 적 없고 통원만 자제했는데 할증이 그렇게 많이 되고 보험료가 비싸 표준형은 그래서 비싼 3호 유병자 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3텐텐 보험은 입원 수술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되고 고지상에 포함이 되지만 통원 자주 한 건 고지상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지병이 있던가 꾸준히 약복용 하신 분들을 위한 3텐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최대 30% 이상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편한 3텐텐 보험이에요 3견인의 입원수술, 치료소견,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이거는 표준형 5년 고지형과 똑같습니다 두번째는 5년 고지형은 5년인의 입원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이사 약복용인데 3텐텐의 10은 입원수술만 고지사항이고 그 다음에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이사 약복용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된다는 거 맨 끝에 10은 중대질병 이건 똑같습니다 최대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혈압량 고지열만 복용하고 입원수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편한 3, 5호 보험으로 그 전에 가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 3텐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좋다는 거죠 고지사항은 1번 똑같습니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 재검사 똑같습니다 2번은 5년 이내 입원수술이지만 3텐텐은 10년 이내 입원수술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좋아요 그래서 10년 이내 입원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입하기가 3, 5호 보험보다는 쉽지가 않다는 거 하지만 세번째는 5년 이내 6대질병 보지만 이 3텐텐은 5년 이내는 6대질병 그 다음에 6년부터 10년까지는 3대질병 암, 뇌졸증, 급성신근경색만 본다는 거 하지만 3, 5호에서 3텐텐으로 가입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보험료 1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하지만 간편 3, 5호에서 3텐텐으로 갈아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표준형 보험에서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유마티스 관절염 여러가지 지병에서도 약복용 때문에 표준형 보험 입원수술을 안했는데 약복용 때문에 유병자 3호 아니면 할증 붙어서 표준형 보험으로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통원은 무시한 채 입원만 보는 이런 3텐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표준형 보험보다 약 3, 4% 정도 저렴하고 유병자 보험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3텐텐 보험 5년 이내 입원수술 약 500개 이상 경증예외질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매우 좋고요 하지만 5년 초과에서 6년부터 10년은 입원수술 경증지난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입원수술한 건 10년 3텐텐 보험 무조건 거절이라는 겁니다 5년 이내는 가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3텐텐 보험으로 가입하기가 쉽지는 않다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보험항 6년부터 10년 입원수술한 거 고지 위반해도 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어떻게 조사해? 그리고 나중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도 5년치밖에 없는데 6년부터 10년은 어떻게 고지해? 이 전산 자체적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입원수술 특히 실손보험이나 수술비보험 6년부터 10년까지 고지했던가 보험금 받아보신 분들은 다 고지를 안해도 다 떠요 왜냐 보험금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안 받았으면 솔직히 몰라요 고지만 해도 나중에 알 수도 없고 하지만 6년부터 10년까지는 일단 보험금 받으신 분들은 다 공유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3텐텐 보험이에요 우리가 3개월 1년 이내는 3개월 이내는 똑같고요 그리고 10년 이내 질병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수술, 제왕절개에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다 그리고 6년부터 10년에는 그 전에 협심증, 심근경세, 심장판막, 강경화, 내졸증 이건 안 보고요 6년부터 10년은 암, 심근경세, 내졸증 이런 것만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 자 2번 같은 경우 고지상이 3호에서 10년 입원수술 이게 좀 늘어나서 안 좋긴 해요 하지만 이거 외에는 나머지 통원치료 이런 건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4번 고지 추가는 10년까지 암, 내졸증 급성만 보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간편한 3호 보험에서 3텐텐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차이 약 29% 3호 간편 보험은 상해 수수비가 1600원이면 1100원 약 26% 저렴하고요 질병수수비 1호 정도 1078원이면 7730원 약 23,300원 저렴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도 17,000원 간편 보험으로 3호가 가입하면 3호가 간편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잖아요 3텐텐으로 가입하시면 11,546원으로서 32.5% 저렴하고 앞내심은 우리가 3호가 가입하시면 28,564원 하지만 3텐텐으로 가입하시면 23,902원으로 약 16.3%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3텐텐 뭐 타사 DB랑 KB랑도 비교해도 뭐 보험료가 14%, 13% 정도 매우 저렴하고 특히 여성분들도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현대해상 3텐텐이 매우 대박이다 그래서 원조보다 완전 대박 저렴하다는 거 싸다 네 당사랑 비교해도 타사랑 비교해도 역시 싸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3텐텐 모험 355,333,311,305 3텐텐이 가장 저렴하고 3용호가 가장 비쌉니다 보험료 수준은 가장 첫 번째 있을 때부터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지상이 가장 넓기 때문에 그리고 납입 면제는 다 된다는 거 알리의문은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 수술, 추가재검사 이건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10년 이내 2번 수술 355는 4년 이내 2번 수술 요렇게 때문에 2번 수술을 광범위하게 고지하고 가입하는 3텐텐이 더 저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외질환도 한시적으로 500개 운영하다 보니까 3텐텐 가입하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다 요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특히 KB손해보험도 전의암이 있잖아요 전의암 발생한 환자가 47.3%에요 우리가 거의 그 전에 암에 걸리다 보면 거의 일반암에 또 원발암에 걸릴 확률 적고요 거의 원발암에서 전의 특히 갑상선 걸리면 림프전에 전의된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는 거죠 최대 12개 부위별 각각 보장이 되는 여성통합보험 12개까지 보장이 되고 남성은 10개까지 현대해상은 부위별 12개까지 가능하다 DB는 KB9개 메리츠 원발암만 되고 D사도 10개 부위 하지만 현대는 원발암이나 전의암 C77서부터 C80까지 모두 다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의암 진단비 포함해서 약간 현대 메리츠 삼성화재 비교해드릴게요 KB같은 경우는 9개 부위가 일단은 보장이 되죠 하지만 유의할 점은 뭐냐면 전의암이죠 C77서부터 C80 이 부분들은 거의 1차성 그래서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원발암 기준으로 물론 KB의 재진단비가 있어요 재진단비는 원발이든 잔연든 재발이든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우리 일반암 기준으로는 C77, 78, 79, 80 나와도 이 원발암으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전의암 코드를 받으면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 보험가 입전에 자 메리츠 화재 5개 부위 역시 원발암만 보장이 돼요 C77, 78, 79, 89 이거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 이 약관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대장전망 내암은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에 포함이 되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물론 전의암이 보장이 되지만 대장전망 내암은 유사암에 포함이 된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대장전망 내암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고 전의암 특히 보험가입하는데 보험가입 전에 갑상수암 걸렸어요 내가 보험가입 이후에 전의암 가입했으면 이 갑상수암이 전의암으로 진단받았다 이래도 보험가입 이후에 전의가 된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통합진단비 전의암 이렇게 해서 제가 질병코드 많이 올려놨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결론은 전의암은 보험가입 전에 특히 3.1.1 보험으로 정말 많이 가입하는데요 이 3.1.1 중에 가운데 1은 입원수술 최종적으로 암에 대해서 입원수술한 적 끝나고 나서 1년 이후에 전의암 최대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물론 5천만원까지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요 하지만 암진단비 내가 암에 걸리고 1년 이후에 현대해상에 전의암 진단비로 가입했는데 내가 가입 전에는 림프나 아니면 갑상소암에 진단받았어요 1년이 지나서 내가 현대해상 전의암 5천만원 가입했는데 이 갑상소암으로 인해서 전의, 유방암이나 림프전, 자궁암, 난소암 전의가 됐다 했지 않아도 전의암 5천만원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의암 진단비가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자 통화암진단비 2차성 분류코드에요 2차성 암은 뭐냐? 암 중에 C77에서부터 C80까지 전의암이죠 특히 제1항에 여성암, 통합암, 유사암 제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통화암에는 원바람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면 림프전, 전의암 진단비 코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내가 유방암 진단 후에 림프전까지 전의가 되었어요 암종, 유방암 진단비에서 처음에 나가고 나중에 전의가 되었기 때문에 림프전 전의암에서 또 5천만원 나간다는 겁니다 1과 2를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전의암 진단비 1억까지 그래서 전의암 진단비 5천만원과 통합암 전의암 진단비 5천만원 따로 전의암 진단비가 있고요 통합암에서도 전의암 포함한 5천만원 그래서 림프전까지 전의가 되면 총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통합암 진단비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죠 통합암 진단비 일반암보다 보험료가 비싸죠 일반암은 최초 한 번만 받고 끝나지만 당연히 10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건 마찬가지 거기다가 일반암은 한 번만 받고 땡이지만 전의암은 전의암이니까 전의가 됐을 때도 또 한 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암도 보장이 되고 전의암도 보장이 되고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